장난감을 가지고 앉아 위로 들면은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장난감을 쳐다보려고 쳐다보고 그 장난감에 집중하니까 앉아 등장이 만들어집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위로 일어서 앉아 벌칙 엎드려 εις 엎드려 sport ikan 조리멀 엎드려 공By 한 번 명령어에 걔가 한 번에 알아듣고 실행하는 게 그게 포인트인데 칭찬을 해준다든가 이 명령어를 내가 실행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는 걸 주인이 좋아한다는 걸 걔한테 알려줬을 때 걔는 그 명령어에 대한 즐거움으로 받아들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죠.